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게 정말 저는 의식을 잘 못했는데 그냥 뭐 그렇게 나쁜 소리 많이 들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한참 멀었어. 너는 그거밖에 못해. 너 바보니. 똑바로 이런 얘기를 저희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많이 들어서 제가 뭐 하는데 항상 경직돼 있고 100% 맞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고 그 의식 속에는 그 두려움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았던 거를 이번에 되게 더 알게 됐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주파수와 나의 주파수 완전 저는 그 어둠에 두려움에 쌓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 주파수죠. 저의 주파수는 하나님의 주파수랑 맞지 않는 그걸 느끼면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연자매님이랑 저희 기란자매님 되게 위로차 갔어요. 저희가 저희는 파수고 이제 거기까지 이건 4시간이 걸려요. 내상해라. 왕보. 그런데 이제 저는 우연자매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가자고 하셨는데 저랑 이제 같이 가자는 제의를 주셨는데 가깝기도 하고 친하니까 집에서 또. 그런데 이제 제 아내는 막 혼적으로 막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가서 뭐 도움이 되겠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주니어 어머니 아울리치가 있어요. 저랑 우연자매님이. 그래서 내일 아울리치도 가야 되는데 체력을 안배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일찍 나가면 큰애는 또 학교를 안 갈 거야. 그리고 늦게 오면 남편이 또 싫어할 거야. 이런 혼떡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데 기도를 해봐도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걸. 그럼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돼요. 감동적으로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옛날처럼 사람 중심 때문에 가는지. 가만히는 그거 하면 안 돼. 사람들로서 하는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분별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옛날처럼 그거 안 하고 싶어서. 그 다음으로 오면 옛날처럼 그 돌파가 안 돼. 정말 영안에서 오는 부담은 틀리거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처음에. 이거는 내가 이게 자발적 종이 아니라 옛날 종의 정체성. 끌려서. 끌려서. 인간적으로. 저 약간 거절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마음이 무겁더라고 해서. 그냥 나는 안 갈래요. 내일 아울리트 있고 애들도 학교도 있고 해서 안 갈래 했는데. 마음에 계속 부담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아침까지도 결정을 못 한 거예요. 아침까지도. 마음이 안 간다고 했지만 마음이 가볍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아침까지 왔는데 아침에 딱 가야 되겠다 마음이 딱 주어진 거예요.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스쿨아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평강이 엄청 오는 게. 맞아요. 인간적으로 내가 사람을 하는데 잘 보이려고 해서 오는 평강인지 하나님 주신 평강인지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 그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행동하셔야 돼.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너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한테서 오는 평강이야. 갑자기 자유가 되면서 우리 아들이 또 그러는 거 아침에 엄마 나 학교 안 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가지 마. 나는 지금 빨리 나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10분 있다가 엄마 그냥 학교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학교 가고 오해공절 끝에 막 출발했었는데 신랑에 또 출발했어요. 막 이제 출발하고 이제 막 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방언하고 학 가고 이제 이렇게 기단자면이 만나서 찬양하고 우리 예비하고 찬양하면서 사운도 보내드리고 이제 막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시간이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제 차가 막히고 시간이 머니까. 그렇게 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고 딱 출발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나 이제 학교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딸아이가 장학금 받게 됐다고 선생님한테. 할렐루야. 그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박사님 선포할 때 당학금 엄청 1년 동안 땡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정말 이게 가는 게 솔직히 되게 막 머리 복잡했잖아요. 막 그 삼사였어요. 그치. 엄청 전쟁이 있었지. 네. 막 그런 건데 제가 딱 하고 이 혼을 잠잠하게 하고 그냥 하나 그냥 가자고 딱 하면서 했더니 출발하기 딱 10분 만에 그 학교에서 장학금 선정됐다고 문자였는데 너무 감동이 되면서 너무 눈물이 나고 되게 감사했고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 아울리치 줌 들어가는데 이제 빛으로 드러날 때 사단이 드러날 거다. 집에 이상한 현상이 있을 거다. 막 이제 간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회귀하고 오라고. 그런데 밤 11시에 회귀하고 딱 나갔는데 남편이 이제 화장실 갔는데 그 화장실 찬장에 유리가 화장창 내려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변기 안방 화장실 새벽에 일어나는데 변기가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어느 정도냐. 이제 녹음한 거 이따 들릴 수 있어요. 왕 왕 왕 왕. 그리고 거실 나가는데 수돗물이요. 보통 줄줄줄 내려오잖아요. 물줄기가. 그런데 갑자기 물줄기가 슝슝슝슝 이렇게 나오고 바깥 화장실도 어떻게 물 온통 물이. 어머 웬일이네. 정말 귀신들이 대박 난리가 났구나. 그래서 내가 아 어제 하영 간사님 말한 게 이건가 보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고 대박 추세를 받았죠. 완전히 배수수를 받았죠. 진짜 대박이 난라고 사장이 막 난리를 쳤나 보다. 네. 저 진짜 완전히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힐링 사운드는 NC코의 힐링 사운드를 저기 변기에 틀어놓고 소리 지르고 주파수 맞춰지라고 선포도 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또 아침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이 왔는데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축사를 너무 이렇게 받아가지고 앉아있을 때 너무 힘이 없을 정도예요.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기도회를 참여하는데도 변기가 안 돼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자꾸 막 내가 그런다고 조연한테 막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막 이러는데 그날 저희 지인 두 명 언니가 점심 식사하자고 약속이 됐는데 이상하게 그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통 기도를 하면 다른 테이블 들을까봐 고개 숙이고 조용히 하는데 그날은 양손을 들고 거기에 얼굴에다가 이렇게 제가 하고 있고 세상에 자매인답지 않게 평생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커플숍을 갔는데 갑자기 제가 선포하면 제가 기도를 해주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 이번 주까지 이루어질 기도 없어? 그랬더니 하나 언니는 보험하는 언니인데 이번 주 외삼촌이 오는데 외삼촌 아들한테 보험을 계약을 하고 싶다. 근데 그럼 기도해줄게. 그러면 되는데 나는 또 몇 건 하고 싶어. 너무 웃겨다. 그래서 몇 건 하고 싶어. 자세해. 너무 웃겨다 진짜. 두껑 하고 싶대요. 그래서 두껑 나가서 선포해주고 언니는 그랬더니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애들 시험이 있어서 새가 막 100점 받고 싶대요. 그래서 아니 현실 가능한 걸 얘기해야 돼. 내가 이제 그랬더니 문과 쪽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막 그래.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두 분이서 얘기하시다가 옆에 있는 언니가 교통사고 나가서 척추가 안 좋아요. 손이 갑자기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되고 조용히 저는 사운드를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는 하는데 그분이 선포하는데 두 건 될지 하다 그랬더니 막 너무 기분이 좋다고 진짜 이러신 것 같다고 될 것 같다. 이거 우선 공연 된 사람들은 돼. 은경이를 만나니까 기분이 좋고 또 만나고 싶다고 막 두 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데려다주고 헤어졌는데 그 척추에 손 댄 언니가 우리 옆정사는데 어머니 있다가 문자 번거예요. 계좌번호 부르라고 돈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 일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어머어머어머 사역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왜 보내냐고 했더니 그냥 딸 그냥 맛있는 거 사주라고 마음이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런데 이제 어저께도 또 문자가 온 거예요. 거기 권리금 인테리어 하는 업자가 있는데 지금 그 삼천에 권리금 받고 나갈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기도해 줬는데 혹시 어떻게 됐나 제가 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 좀 이상해. 왜 부동산에 한 군데를 냈대요. 그런데 부동산 안 낸 데서 어제 연락이 와서 거기 가게 낼 생각이 없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그 언니가 네가 기도해서 그런가 봐 좀 이상해. 그러네. 말이 안 되는 일을 다 모르셨네. 그 보호만 언니는 불교에 이름까지 올리는 언니고 이 언니는 아나님 안 믿는 언니거든요. 세상에. 야 대박 좋다. 금경자매님이. 상혜사님 근데 그리고 집에 왔는데 변기가 고쳐진 거예요. 그 소리 엄청난 소리가 다 고쳐졌어요. 제가 남편한테 일부러 얘기 안 했거든요. 고칠까 봐. 안 받고는. 그런데 샤워하니까 물소리는 이상하다 했는데 저녁에 와가지고 이리 와보라고 물 다 틀어주고 내가 1분 남았습니다. 정말 자매님 후리꽃이 완전 바뀌었는데 네 완전 이야 진짜 마음에 든다 오늘 은경 자매님 저렇게 살 사람이야 원래 DNA가 이게 DNA가 밝고 되게 사람들 후리꽃이 높여주고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이 쓸데없는 이 생각을 갖다가 여기 유괴에 대한 이 기억에 그 옛날에 그 안정기억에 있는 그 유괴사람한테 뒀기 때문에 창사를 잡혀서 붙잡혀서 살았던 거잖아. 그러면 이미 더 이상 그 뒤로 돌아가지 말고요. 계속 그렇게 전진하세요. 정말 엄청난 일들이 그 말의 파워가 지금 있는 거거든. 그거로 믿음을 자신감을 갖고 계속 질르면서 다니세요. 뭔 일일지 모릅니다. 뭔 일일 날지 몰라요. 지금. 일 납니다. 일 내고 다닙니다. 일 내고 다닙니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